나 당을 파괴한다. 한 번 파괴했으면 내 집을 세 번 파괴하려고. 이 마음을 찾아온 거야. 반역자 아니야, 반역자. 갑자기 준비운동 안 하고 있는 거 하나. 인대가 나갔어요? 한 4회 낙을 낸 것 같아요. 한 개편이 탈락시키세요, 탈락. 저기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시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. 둘 중에 하나라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? 더군다나 날씨도 춥고. 하향이 날 추운데 이거 뭐 어저께 여기서 철야 했다고 나오던데. 저거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. 날이라도 좀 따뜻해야 되는데 이게 곧도 추워진다는데. 제가 해픈 말이나 보도된 거는 너무 괜히 없지 마십시오. 잘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. 그래도 잘 버티시네요. 기운 내시고. 힘든 곳에서 고생을 안 하시고. 힘든 곳에서 고생을 안 하시고. 아니요. 저야 뭐. 요즘에 좀 변수가 생겨서요. 충혜 법무장관사는 좀 있어서. 그게 좀 어수선하게 하는 거예요. 내 눈썹 빠진다고 말을 하지 말래요. 네, 글쎄요.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. 아픈데 맞습니다.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냥 불러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흥겨심하셨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. 빨리, 빨리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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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